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랄로 떨어졌다니 속옷도 일로 내려가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빨간 옷 입고 섹시하죠 얼굴 대지 몸매 대지 섹스톤하지 노래 잘하지 내가 기가 죽어서 어떻게 하겠냐고 굳이 그래? 나 내려갈까? 갈까 그냥? 아 해야 돼요? 아는 또 안 박으러 용돈 줘 아는 또 얼마 전에 봐야지 당연히 뭐 신나는 거 아니 나 조용한 거 해야 되겠다 언니가 계속 이것만 해가지고 나 조용한 거 내 사랑놈이요 될까요? 저는 조용한 거 이제 탕는 내 사연 지현미 노래네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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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돌아 흘러가는 엉덩수야 진짜 내 손짓이 어디인가요 여름에 구비치는 방물도 못 내리는데 이 일을 이루어 어디가도 이 새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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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 울었다 하얗게 울었다 한 이름인가요 흐르게 울었던 한 이름인가요 흐르게 흐릇 어 ... 으 으 으 우리의 아름다운 아가씨 괜찮았나요? 감사합니다. 언니가 저보다 나이가 많죠. 근데 저렇게 젊고 입을 수가 있어. 어차피 통통치대. 나도 더 뛰었어. 난성이한테 배웠어, 나도. 배웠어. 야, 이녀라. 둥둥이 좀 흔들어, 이녀라. 맨날 이녀라. 내가 배웠어. 개인 교수. 교수님 얼마나 비싼데. 그래갖고 배웠어요. 다음부터 더. 언니, 멀리서 목동에서 왔대는데 이렇게 말해줘. 차비 있어? 알아듣고 감사 때문에. 선물만은 차비 줘야 돼. 그래, 알았어. 언니, 이따가 담땡해.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봐. 여기가 전화했다. 전화겠지? 당황시 зан이다. 앤! 전화했어.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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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단화. 아앤! 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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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